Q. 프리IPO에 들어갔던 투자자들이 그때 프리IPO에 들어갔던 투자자들이 싫어하죠 나는 만 원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6천 원 얘기하고 이런 거 그러면 반대를 할 거고 보통 그게 일반적인 생각인데 반대를 하지 않고 또 이런 단가에도 상장을 빨리 하자 동의를 한 걸 보면 좀 이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종준 심사역 모시고 주만간 상장하는 레이저셀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레이저셀, 레이저로 뭘 하는 회사인데 주만간 상장하죠 오늘 기준으로 공모가 수요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끝나고 공모가 확정되고 그러고 나서 상장을 하겠다 이러면 확실히 상장이 되는 거고 실제 공모가가 나온 다음에 상장을 철회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너무 기대보다 낮게 나왔을 경우에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6월 9일입니다 이게 6월 9일 저희가 라이브로 하고 있는 건데 레이저셀이라는 회사 이렇게 쭉 살펴보면 크루셜텍이라는 회사 지금은 거래 정지 상태입니다 맞습니다 올해 3월부터 거래 정지 상태입니다 몇 년 연속 적자 냈기 때문이죠 네 5년 연속 적자가 났기 때문에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입니다 거기 안건준 대표가 이분이 뭐 이쪽께서는 굉장히 언론 지상에도 뭐 벤처 무슨 협회장 벤처기업협회장 벤처기업협회장도 하셨고 언론에는 워낙 얘기가 많이 나오고 했는데 어쨌든 이분이 레이저셀도 최대주주이다 네 창업도 하셨고 그리고 현재도 최대주주입니다 그렇죠 창업을 했는데 이 회사는 지금 몇 년도에 설립이 됐습니까 2015년입니다 2015년 지금 2022년이니까 꽤 몇 년이 되었네요 한 8년 정도 네 뭐 7년 8년 뭐 만드는 회사입니까 일단 레이저를 활용한 장비를 만듭니다 그러면 레이저를 활용한 장비는 어떤 시장에 판매가 될 수 있습니까 레이저셀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은 반도체 패키지 장비 이쪽 방향이고 현재 지금 매출이 나는 거는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매출이 나고 있고 2차전지 쪽에서도 매출이 나고 있습니다 일부 이제 테스트 장비 쪽으로도 테스트 장비라기보다는 테스트 할 때 쓰이는 네 필요한 부품을 웨이퍼에 붙이는 붙일 때 이제 본딩할 때 쓰는 장비로 매출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카드에 어떤 만들 때 쓰는 장비이고 레이저를 하여튼 뭘 붙인다 그게 뭐 디스플레이가 됐든 2차전지가 됐든 반도체가 됐든 다 공통적인 원리가 그렇습니다 본딩한다 붙인다라는 것인데 지금 이제 매출 아까 얘기하셨는데 회사 지금 실적 그렇게 안 좋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기술특례 상장이기 때문에 재무 상태가 조금 안 좋아도 상장을 할 수 있고 매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제 3년 동안 매출이 늘긴 늘었습니다 2019년에 28억 원 2020년에 39억 원 그리고 작년에 97억 원 이렇게입니다 97억 원 작년에 계속 많이 늘었네요 늘기는 근데 이제 영업이익이 난 적은 없고 다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3개년을 순차적으로 말씀드리면 37억 원 19억 원 작년에 이제 80억 원 영업 손실이 났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그리고 반도체 테스트에 활용되는 프로브카드 생산할 때 뭔가를 본딩하는 레이저 장비를 만든다 근데 지금 매출이 높은 순서부터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어디가 매출이 제일 높습니까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미니 LED 리워크 장비 미니 LED 백라이트를 백라이트에서 리워크를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백라이트에 이제 미니 LED가 들어가는데 미니 LED가 워낙 작고 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붙일 때 조금 불량이 나는 경우들이 있고 붙일 때 보통 우리가 납땜 우리가 흔히 그걸 사용해서 이제 붙일 텐데 그걸 녹여서 미니 LED를 떼고 수리를 하게 되는 거죠 리워크한다 하여튼 뭐 불량난 부분들은 그걸로 이렇게 좀 이렇게 하는 거가 그게 제일 많습니까 매출이 네 작년 같은 경우도 매출 한 절반 정도가 그 장비에서 나왔습니다 90억 매출했으니까 45억 정도는 거기서 났다 다음은 어디서 났습니까 그 이제 두 번째 매출은 거의 비슷비슷한데 올해 1분기까지 이제 매출이 나는 거는 이제 프로브카드를 붙일 때 프로브카드에 핀을 붙일 때 쓰는 거죠 네 뭐 본딩 장비 그쪽에서 이제 매출이 났고 국내 이제 프로브카드 제조회사인 TSE 쪽으로 납품이 됐습니다 배터리도 역시나 뭐 원리가 대동 소유합니다 2차전지 이제 파우치형 2차전지 이제 웰딩 공정이 있고 재료를 집어넣고 나서 뭔가 하여튼 마무리할 때 뭘 붙여서 재료가 안 새게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매출이 또 매출이 나는 거지만 여러가지 샘플이라든지 등등등에서도 매출이 날 수는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봤을 때도 뭐 어떤 확 눈에 띄는 숫자가 없었다 네 근데 올라온상에 이제 레이저 세일이라고 이렇게 네이버에서 쳐보면요 굉장히 기사들이 많이 나와있어요 뭔가 반도체, 후공정, 패키지 분야에서 이게 뭐 결국은 이제 패키징에서 레이저를 써서 본딩을 하겠다라는 것은 기존에는 우리가 기판하고 웨이퍼에서 잘라져 나온 칩을 다이를 붙일 때는 과거에 좀 널널할 때는 뭐 리플로우 장비 그 외에 그 호텔 같은 데서 조식 먹으러 가보면 빵 굽는 기계 같은 거에 이렇게 딱 놓으면 돌돌돌 들어가서 탁 구워져서 나오잖아요 뭐 그런 리플로우 장비를 활용했는데 그러니까 열을 통해서 이제 그 부분을 녹이는 거죠 그렇죠 볼을 이제 녹여서 네 솔더볼이라고 보통 하는 네 밧땜을 이제 그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건데 요즘 이제 워낙 이제 미세화되고 입출력도 많아지고 볼 개수도 많아지고 볼 크기도 작아지고 또 기판 자체도 얇아지고 하니까 그렇게 넣었을 때 뭔가 휘어진다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레이저로 그거를 좀 개체하겠다라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죠 좀 더 정밀해지는 방향인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무슨 제가 뭐 이렇게 면 레이저 기술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사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뭐 저도 그렇게 이렇게 막 와닿지는 않습니다 뭐 언론에 나온 다른 언론에 나온 이제 보도 기사를 봐도 면 레이저 기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핵심은 레이저로 이렇게 와피지 없이 정밀하게 본딩을 하겠다라는 건데 아직은 실적이 없다 그렇다고 뭐 이해를 아예 못한다는 건 아니고 이제 이쪽에서 설명해서 설명하는 건 이제 레이저를 이제 점으로 포인트가 싸지니까 그걸 이제 면을 넓게 편다는 건데 조금 의외한 부분은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커다란 장점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뭐 납득이 명쾌하게 되진 않는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레이저를 활용해서 빠르게 손상 없이 와피지 없이 그러니까 휘어짐 없이 이제 붙일 수 있는 장비 사실 제가 이 내용을 왜 아냐면요 그 경쟁사도 뭐 일부 있고 이름 얘기하긴 그렇지만 일부 있고 레이저셀이라는 회사의 어떤 초기에 설립될 때 주축이 되었던 엔지니어들은 K사라고 있는데 그 K사 소속이었던 엔지니어들이 주축이 되어서 이런 거 만들어 봅시다 해서 만든 뭐 기술 장비였던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는데 그분도 다 나갔고요 그래서 이어테크닉스라는 회사 뭐 그거는 증권신고소에도 나와 있으니까 그쪽 출신들이 와서 기술을 이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주축이 됐던 엔지니어들이 이제 나가서 다른 뭐 비슷한 장비를 하는 회사들로 갔기 때문에 당시만 하더라도 갔을 때만 하더라도 잘 개발이 될 수 있을 것이냐 했는데 어쨌든 뭐 다른 반도체 패킹 쪽은 아니더라도 미니 LED나 뭐 이런 다른 레이저를 활용하는 애플리케이션 쪽으로는 일부 장비를 넣고 있고 뭐 적정 대규모로 내고 있긴 하지만 뭐 성과를 내고 있어서 어 투매 성장 네 미니 LED 리워크 할 때는 보통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리워크 할 때 레이저를 많이 쓰는데 뭐 미니 LED라고 해서 원리가 크게 달라지진 않고 이거를 예전부터 잘했던 회사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프로부 장비 프로부 카드에도 어쨌든 핀이 이제 다 올라가야 되니까 그걸 레이저로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패키징 쪽이 좀 터져야 회사의 어떤 가치가 확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패키징 쪽이라고 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종합적인 오사트라고 하죠 뭐 엠코라든지 뭐 칩팩이라든지 이런 쪽이 좀 대규모로 들어가야 돈이 좀 될 텐데 기술력도 인정받는 것일 테고요 그렇죠 아직은 뭐 그런 소식은 없고 미니 LED 텔레비전 미니 LED 백라이트 텔레비전이 얼마나 존속이 될지 사실은 텔레비전 시장도 너무 이제 확확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이 계속 갈 거다라는 거는 뭐 결국은 다 자발광 소자로 가지 않겠습니까 뭐 꽤 시간이 흐른 뒤에는 그리고 배터리 쪽은 뭐 기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하고 또 프로부 카드 쪽도 이것은 이제 아주 메이저 시장은 아니고 니치마켓인데 뭐 약간 작년에 조금 성과가 좋았어도 작년에 나온 성과가 올해도 그대로 나올 수 있을지는 사실 좀 미지수인데 근데 제가 이제 보도나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무슨 프리IPO 투자 단가보다도 우리가 싸게 공모를 한다 왜 그러는 거죠 아니 보통은 그렇게 싸게 안 하잖아요 상장을 좀 빨리 해야 하는 뭐 어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투자도 많이 받고 뭐 상환전환 우선 rcps로 이제 투자도 받았는데 이게 지금 뭐 전환이 됐죠 주식으로 근데 리픽싱이 좀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주당가가 얼마였습니까 원래 주당 단가 인수 단가가 이 레이저셀 같은 경우에 이제 전환상환 우선주 rcps라고 하죠 이거를 뭐 여러 차례 발행을 했는데 이제 처음 발행을 했을 때인 2017년 8월 발행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주당 인수 단가가 5670원이었고 한데 작년 말에 이제 이걸 이제 보통주로 이제 전환을 했습니다 전환을 할 때는 주당 인수 이제 단가가 3140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40% 이상 깎인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왜 깎인 거예요 이제 애초에 이제 rcps를 발행할 때부터 이제 옵션이 있었는데 그 옵션에 따라서 이제 깎인 거고 그 옵션이라는 건 결국 매출액이 일정 부분에 도달했냐 못했냐로 이제 주당 단가가 전환될 때 주당 단가가 이제 정해지는 거죠 재조정 됐는데 재조정 된 이유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매출 낮아서 그렇습니다 투자한 회사들 많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최대 주주가 이제 안건준 크루셜텍 대표 23.22%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고 우호 지분이 뭐 일부 조금 있는데 그걸 제외하더라도 최대 주주인 안 대표 지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fi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산업은행도 있고 네 엘비 쪽에서 만든 유망 벤처 산업 펀드도 있고요 차례 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도 꽤 지금 얘기하는데 주요 주주들 아닙니까 네 그 이제 안 대표 이에 말씀하셨던 그 순위 2대 주주 3대 주주 4대 주주입니다 거기 말고도 지금 기관이 엄청 많이 들어와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네 뭐 대표적으로 뭐 인터밸류 네 가 또 들어가 있고요 어 리픽싱에서 40% 이상 깎였고 또 뭐 언론에 나와서 뭐 얘기하기로는 뭐 상장 전인 프리ipo 투자 단가보다도 우리가 낮게 한다 그 이유는 지금이 상장이 적기라고 판단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렇게 급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뭐 이렇게 급하게 하는 거에 대한 이유는 뭐 당연히 있겠죠 기존에 기투자했던 투자자들의 아우성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그것도 뭐 가능성 높은 이유 중에 하나이겠죠 아니 지금 여기 지금 상장 밸류는 얼마 정도인 거예요 상장 밸류는 한 천억 원 정도입니다 시장 가치로 봤습니다 공고단가 이 렌즈가 지금 나와 있죠 네 얼마에서 얼마입니까 12,000원에서 14,000원입니다 그러니까 14,000원 상단을 가도 프리ipo 때보다 낮은 밸류다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상장하고 나서는 어떨 것 같아요 주가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그걸 제가 이제 만약에 이제 알게 되면 너무 좋겠지만 유통 물량이 많습니까 이제 추정을 할 수 있을 때 여기가 상대적으로 유통 물량이 좀 많은 편입니다 네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상장 직후에 유통 가능 주식 비율이 44%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장할 때 이제 공모를 하지 않습니까 네 공모할 때 이제 주식 지분이 한 19% 정도 네 그리고 기존 주주 기존 주주라고 하면 대부분이 fi 투자자 재무 투자자 네 이 사람들이 25% 네 둘이 합쳐서 이제 44%입니다 지금 크루셜텍이라는 회사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고요 뭐 폐지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네 개선 계획서를 내고 있고 그거는 이제 거래소에서 아마도 판단을 내릴 텐데 거래소 같은 경우 뭐 조금 그래도 기존에 뭐 여러 가지 사유들이 발생했을 때도 뭐 좀 개선의 시간을 좀 주는 경우도 덜어 있어서 네 그것도 좀 살펴봐야 되는 것 같지만 어쨌든 회사 사정은 되게 안 좋고 근데 레이저셀은 작년까지 안건준 최대주주가 2021년까지 레이저셀 대표였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대표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지금은 이제 최재준 대표인데 그분은 출신이 어디입니까 네 이분도 크루셜텍의 임원 출신입니다 레이저셀의 지금 전체적인 자금을 관리하는 cfo가 있을 텐데 네 cfo 같은 경우도 크루셜텍에서 한 10년 근무하시고 작년에 합류했습니다 대부분 크루셜텍 출신들이 그걸로 많이 넘어와 있네요 최대주주 그리고 ceo 그리고 cfo까지면 거의 회사의 굉장히 중요한 요지를 차지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가 그 자금 조달할 때 단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아주 시드 단계부터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뭐 그걸 뭐 cgabc 그 다음 뭐 vipo 상장 뭐 하는데 보통은 후반으로 갈수록 밸류는 계속 높아지게 돼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마이스톤을 달성해서 우리의 어떤 미래를 보여주고 자금을 조달하고 실제로 매출이 나아고 뭐 특례 상장이 아니라 정상적인 그냥 일반적으로 심사 받아서 상장을 간다라고 하면 요건이 있잖아요 매출 요건 뭐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는데 사실 밸류를 깎아서 이렇게 자금을 조달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밸류를 깎아서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때 이제 프리ipo에 들어갔던 이제 투자자들이 싫어하죠 그리고 오히려 만원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뭐 6천원 얘기하고 이러면 그러면 뭐 반대를 할 거고 보통 일반 그게 이제 일반적인 생각인데 지금 급박에 반대를 하지 않고 또 뭐 이런 단가에도 상장을 빨리 하자 뭐 동의를 한 걸 보면 좀 뭐 이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겠는데요 기 투자자들은 어쨌든 이제 여기 이제 투자자들은 가지고 있으면 이제 현금화하는 방법이 뭐 많지 않다 보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상장을 하게 되면 그것은 이제 현금화하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생기는 거죠 상장하고 나서 유통 물량이 몇 프로라고요 상장하게 상장 직후에는 이제 44% 아까 말씀 네 44% 있는데 조금 뭐 근데 이제 이게 보호 예수에 걸려있기 때문에 뭐 44%가 되는데 보호 예수가 그렇다고 하면 엄청 길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장 한 달 뒤에는 이제 기존 주주가 보유한 지분 가운데 32% 그러니까 전체 중에 32%가 추가로 풀리고 그러면 이제 유통가능 주식수가 76%가 되는데 이 정도면 최대 주주 측 이제 지분의 합산분이 21% 정도 되니까 뭐 최대 주주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주식을 팔 수가 있는데 최대 주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은 대부분 이제 투자사 FI들 네 FI들 이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여러 가지 개연성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주력하겠다고 언론에 나와서 떠들고 자랑했던 반도체 패키지 쪽에서 뭐 또 큰 성과를 내면 또 회사가 어떻게 보면 어쨌든 실적이 나와야 회사의 주가도 올라가는 거니까요 그렇죠 이제 사람들이 뭐 이 회사가 미래에 정말 성장 가치가 있다 기술 특례 상장의 어떤 취지에 부합한다 하면은 이 회사에 투자를 할 것이고 네 하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런데 이 회사가 직접 밝힌 올해의 매출 추정치를 봤을 때도 올해 같은 경우에 레이저셀이 올해 이제 매출 전망치가 256억 원 256억 원 네 그리고 흑자 전환도 된다고 합니다 그게 된다고 하면은 주가 상승의 어떤 저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네 레이저셀이 추정하는 영업이익액은 42억 원 42억 원 네 그런데 올해 이 레이저셀이 추정하는 이제 매출 구성에서도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거는 미니 LED입니까 네 미니 LED 리어커 장비 그러니까 이 회사가 이제 상장 지금 현재 하려고 할 때는 우리는 반도체 패키지 장비 회사다 라고 하지만 실제 매출은 디스플레이 백라이트 쪽에서 나온다 네 기존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럴 것이고 내년은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죠 올해 실적이 상장하고 나서 올해 하게 된다면 올해 실적이 연말 지나서 내년 뭐 3월 이상 지나야 이제 네 예 뭐 예를 들어서 그 실적 달성하면은 조기에 공시할 거 아닙니까 뭐 몇 프로 이상 상 어 맞습니다 변동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추적해서 조금 어 조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뭐 노부라는 분이 마사지 좀 해서 만들어진 실적일 것 같네요 뭐 현금으로 표나 이런 거 보시면은 좀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5 low 높 크리스티 lot 네 부터 컴퓨터 닷 그때 감사합니다.